새역사 기다리는 자 뒷번 뛰며 성령의 역사다 주님 말씀 들을 때는 깊이 새겨듣고 주님 몸이 되어서 끝까지 된 실천이다 맘을 보여 개시하니 깨닫고서 행하여라 새역사 깊은 진리 주님의 생명말씀 기성은 참이 들고 택한 자들 듣고 있네 기다리는 자 뒷번 뛰며 성령의 역사다 주님 말씀 들을 때는 깊이 새겨듣고 주님 몸이 되어서 끝까지 된 실천이다 맘을 보여 개시하니 깨닫고서 행하여라 기다리는 자 뒷번 뛰며 성령의 역사다 기다리는 자 뒷번 뛰며 성령의 역사다 주님 말씀 들을 때는 깊이 새겨듣고 주님 몸이 되어서 끝까지 된 실천이다 맘을 보여 개시하니 깨닫고서 행하여라 맘을 보여 개시하니 깨닫고서 행하여라 맘을 보여 개시하니 깨닫고서 행하여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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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